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걱정하고 걱정하는 게 있죠 어떤 걸 많이 걱정하세요? 건강 중에 치매라는 걸 걱정을 합니다 뭐라고? 치매! 요즘 치매를 인지조합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뇌를 훈련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까? 아주 많이 해야 될까? 그렇지? 근데 혼자서 집에서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향미가 하자 그럴 때 열심히 해야 될까? 열심히 해야 될까? 열심히 해야 될까? 그렇지? 잘 알았다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주먹, 양손 다 시작 주먹, 가위, 포 양손 다요 언니, 양손 다 양손 다 하는 게 언제? 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먹, 가위, 포 주먹, 가위, 포 시작 주먹, 가위, 포 한 번 더 시작 주먹, 가위, 포 이것도 안 되면 문제 있을게요 이것도 안 되면 병원에 가면 안 되고 한 번 더 시작 주먹, 가위, 포 그랬더니 어떤 건 아주 약해 이럽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먹, 가위, 포 그렇죠, 이번엔 크로스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같이 이렇게 크로스해서 주먹, 가위, 포 시작 주먹, 가위, 포 잘했어요 거기까지 함께 해요 준비 시작 주먹, 가위, 포 주먹, 가위, 포 웃어, 웃어 웃었네? 웃었네, 웃었네 웃었네 웃었네, 형이 이것이 뭐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박박성으로 시작 한 번 더 시작 주먹, 가위, 포 주먹, 가위, 포 무얼 만들까 언니, 한 손만요 내가 언제 잊은 거 한 손만요 시작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그렇죠 그 다음 한 손은 주먹 시작 한 손은 주먹 한 손은 가위 그렇죠 가위 이 주먹 밑에다 가위를 쏙 지워넣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달팽이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 그렇죠 달팽이요 뚜껑이 있고 밑에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아니요 시작 달팽이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똑바른 달팽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삐딱한 달팽이가 있고 네 원대로 만들어 봐 자 끝까지 가볼게요 시작 주먹, 가위, 포 주먹, 가위, 포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한 손은 주먹 한 손은 가위 달팽이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 그렇지 주먹, 가위, 포 주먹, 가위, 포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한 손은 포장 또 한 손은 포장 독수리 한 마리 독수리 한 마리 독수리 한 마리 부쳐 부쳐 들려 내가 어디 이렇게 한 거 다시 독수리 자, 멋진 독수리 시작 독수리 한 마리 독수리 한 마리 독수리 한 마리 주먹, 가위, 포 짝 주먹, 가위, 포 짝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한 손은 포장이 또 한 손은 포장이 예쁜 내 얼굴 예쁜 내 얼굴 예쁜 내 얼굴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오빠는 멋진 내 얼굴 그러시면 됩니다 실전 자, 이게 바로 인지저하증 인지를 향상시키는 훈련인데 이것도 생각만큼 쉽지가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데도 쉽지가 않잖아 그만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자, 한 번 더 빨리 갈 겁니다 자, 다 같이 긴장하시면서 준비 시작 주먹, 가위,포 주먹, 가위, 포 짝 noi 누가 만들까 누구만 만들까 toolbox 한 손은 주먹 한 손은 magi 팔 Want'd더 하나 如何 시작 주먹, 가위, 포 짝 누가 만들까 누구 무엇 dil까 한 손은 포장이 또 한 손은 포장이 독수리 한 마리 말복해라 말복해 주먹, 가위, 포 주먹, 가위,포 무언가 만들까? 무언가 만들까? 한 손은 보자비, 한 손은 보자비 예쁜 내 얼굴, 예쁜 내 얼굴 어우 잘하셨습니다 그렇지요.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야래 살아있으니 행복하시고 살아있으니 건강하고 살아있으니 웃을 수 있습니다. 그려! 그려! Yay! 네 곧 신동 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